자 이번에 추천드릴 조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74탄입니다. 74탄.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유념있게 보십시오. 아 지금 73탄이네요. 자 이 73탄도 최하 1500%에서요. 많으면 3000%까지도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요. 870% 이 구간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이 구간의 전량 수익 실현해가지고 약 830%의 수익이 나섰던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꼭지 목표카를 치고 지금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. 자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. 그리고 잠재자산이 11,000원인 종목입니다. 11,000원. 자 11,000원인데 이 종목이 25,000원까지 오버슈팅이 아주 굉장히 잘 됐어요. 자 요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일봉차트가 자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워낙 잘 돼가지고요. 잘 돼서 약 뭐 한 700% 이렇게 아 따블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더 났었던 종목인데요. 자 잠재자산이 11,000원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래서 전화통화를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 저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. 저런 사람들은 제가 추천을 돈 내고 한다고 그래도요.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은 제가 절대 추천 안 합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최하 1500%에서 많게는 3000%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여러분들한테 11,0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제 이 종목이 왜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질 수 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광장 붉은태양인데 이건 제가 세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. 이 잠재자산이라는게 무엇인가 세계에도 나와있지 않는 이 경제이론을 제가 2012년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지금 8년째 주식 잠재자산 정보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저구요. 이 잠재자산에 대한 금융이론을 최초로 출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. 이래서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할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할 수 있다. 자 이 종목이요. 이 종목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4000원까지 주가가 지금 빠졌어요. 자 4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저희 제 추천주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80%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. 자 이 종목은 특정구간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. 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8000원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8500원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짱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일봉차트를 보시면은요. 오늘 8300원 400원 돼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종가가 끝났습니다.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.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무조건 15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. 뭐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전에 고점이 2만원대기 때문에 지금 8000원 잡고 금융위기가 오면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자 여기 바닥 금액에서 두토막밖에 안난다.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종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대까지 하락한다. 그래서 1500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계산하기 편안하게 잠재자산이 많이 2000원이니까 1200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무조건 1000%가 터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 2만원 넘게 지금 오버슈팅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 구간까지 작전세력들이 또 끌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게 작전세력들의 형태인데요. 자 이런거를 제가 전부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다른거 볼거 없이 그냥 맥시멈 1000% 보십시오. 자 1000%를 봐서 제 이야기대로 1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2000% 많게는 3000%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복골복 조상이 도와줬던 아니면 부모가 여러분들 떼돈 벌라고 도와줬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000%만 보고 들어가신다. 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에는 3000% 가까이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. 제가 1500만원으로 책정을 할 것이고요.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살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저는 단기 투자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요.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금융위기를 거론해도 뭔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각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. 자 이 글을 보십시오.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. 바로 요 날 제가 뭐라고 썼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 급락이 올 것이다. 자 요 날 제 카페에 이 본문에 글을 쓰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글쓰고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보유주식 전부 다 빨리빨리 정리해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.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.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대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뭐 미국 다우지수가 130년 만에 대급락이 오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. 자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권TV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그런 고수들의 방송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봤어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.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보유주식 전부 다 정리하라고 한 날이 바로 여기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는데요.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주가가 반등권이 올 거 아니냐.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도 매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반등이 오는 것 같으죠. 천만의 말씀입니다.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대덮어 씌우기 위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권이 오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은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40개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여기서 보십시오. 자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해외 선물 수익률을 보시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4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 근거자료를 제가 왜 만들었는가 이제 IMF가 올 걸 예측했기 때문에 4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이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과 귀가 멀어서 속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치를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속고 있으니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준비해라. 자 거꾸로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용을 하면은요. 여러분들의 재산은 최하 1000%에서 3000%까지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.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. 자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드렸던 대박 종목 주식 시리즈 추천드리는 카페가 이 메인 카페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의 비약들이라 예측 정보입니다. 카페명이 예측이잖아요. 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자 저희 카페에 이너서클 장기 주식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자 1211% 235% 200% 112% 89% 74% 자 왼쪽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같이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입니다.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.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머스마님 상한가 한나라의 상한가 두개 당첨된겁니다. 302% 1195% 215% 195% 자 156% 155% 이거 한번 수익률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자 보시면 바람님입니다. 156% 154% 이 수익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눈으로 실전으로 거래한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구요.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전업투자를 해서 저랑 같이 매일 방송 들으면서 사부작 사부작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버실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평생회비 처음에는 부담이 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세요. 자 확인하십시오. 자 우주님 주식전업투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?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평생회비가 수천만원인데요. 수천만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버는데 그 돈 다 복구하고도 남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 난 종목들만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왼쪽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 저는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문의 드릴 때 무작정 전화 오는 사람은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. 모르는 사람은 안 받아요. 그러니까 무작정 전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찍힙니다.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십시오. 추천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평생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로 전화를 주십시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매달 저희 관성기업은 6%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포스트를 열심히 뭐 5개 10개 20개씩 이렇게 열심히 써주시는 분은요. 제가 1000% 수익이 날 수 있는 자 추천 금액이 천만원인 500만원인 최하 500만원으로서부터 천만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대박주를 제가 무료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. 뭐 하루 이틀 여러분들이 글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이 카페에 들어와서 내가 한번 재개하겠다 그런 분은 카페에다가 글을 쓰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 잠재자산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 이번에 여기 바닥의 평균가가 바닥의 평균가가 4,000원 3,500원 4,000원대거든요.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요. 금융위기가 깨고 내려가도 금융위기술이 안 나옵니다. 이미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금융위기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평균가 5,000원 이라고 잡으시다. 그냥 4,500원 5,000원 자 이 금액에 이 평균가를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.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딱 한주만 사십시오. 딱 한주만 사셔서 제 얘기대로 이 종목이 이 1400포인트 깨질 때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제 얘기대로 1500원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매일 지켜보십시오. 그래서 제 얘기대로 5,000원이 깨지고 4,000원이 깨지고 3,000원이 깨지고 2,000원이 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저를 100% 믿게 될 겁니다. 그러면서 야 이 붉은태양 창원성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.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작전이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2,000원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. 왜? 또 한번 해먹기 위해서 이 좋은 종목을 작전세례들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제 얘기대로 2,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라는 걸 매일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야 이거 무조건 1,000%구나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1,500원 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 2,000%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거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. 왜? 현재 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 종목을 1,500원 까지 떨어진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 말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? 안 믿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이 종목에 1억을 배팅을 하면 최하 10억 많게는 2,000% 20억 까지 재산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5억 을 배팅한다 그러면 100억 이 될 겁니다. 그거에 대한 확신은요 제 얘기대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서부터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간다 그때도 금융위기라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제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여기 이 구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동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